에비가 나왔습니다 에비가 나왔습니다 에비가 나왔어요 요즘 컨설 Baker입니다 웨 Warriors 상 scenario 상gel pembo fam 강원 IC입니다 에서 외 intermedi기 자, 오늘 소갈비 사용입니다. 자, 월요갈비 들어가세요. 자, 100g에 5,000원이 아니 2,500원. 네, 오늘 50% 반값의 일이고요. 직접 고기 사다가 재워두시는 것보다 훨씬 싸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라이브 쇼핑 잘 참고하시고 들어가세요. 자, 제가 지금 가격 비교설대에 비교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확인해 보시고 계시고요. 오늘 진짜 고기 사다가 재워두시는 것보다 훨씬 싸요. 오늘 저녁한 가격에 소마를 한번 남아 가시고요. 1,500원이시고 5만원짜리 2만원이시고. 자, 월요갈비 한번 들어가시죠. 자, 소만비 쇼핑으로 자, 월요갈비씩 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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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잘 어울리려 하세요 여러분이 고기 가능하세요 고기는 하세요 고기는 하세요 고기는 하세요 고기는 나오면 구걸이 튀겨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소음이 세일할 때 고기는 안 나요 고기가 세일입니다 소음이 나세요 고기는 옆으로 오셔도 돼요 옆으로 오셔도 돼요 고기는 너무 뜨거워요 고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소음이 마지막 소음이 3% 세일로 3% 세일이요 5대가 3% 세일로 오리 하나 저만에 계시다. 안녕하세요 오리 하나 저만에 계시판 these days 오리 하나 저만에 계시다. 오리 하나 저만에 계시다. 크림 요거트는 요파입니다. 요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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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